안녕하세요. 연우리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편입문법 3천제 플러스 592엣지에 포스팅한 것을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74번 한양대학교 문제의 부적절한 문장은 The cinema appeals to me. 어필한다. 그 영화는 나에게 인기가 있다. 이런거죠. The three boys. 3명의 아이는 상호대명사죠. One another. 서로를 도왔다. I will spend next weekend. 다음주는 시골에서 보낼 것이다. 오리지널 코리아. 오리지널 코리아하고 가리지널 코리아가 따로 있는거 아니죠? 요기로 오리지널 컬처.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한국의 오리지널 문화는 should be preserved. 보존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겠죠? D번이 답이네요. 뻔한 문제입니다. 넘어가죠?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가면은 뭐 이렇게 답이 다 나와있고 어필 나가있고 다 그 다음 2875번 성균관대학계 문제네요. People who saw the painting. 그 그림을 본 사람들은 그게 반태스틱하다고 생각했다. 이런거죠? 더가 붙어있네요. 그러면 every one of, 오브가 있어야죠? 사람들 중에서 한명 한명은 every one of, most는 더하고 이어지지 못하죠? 그 사람들 그리고 most는 안되죠? most of the people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each하고 더는 못 이어지죠? each of the people이 되어야 되겠죠? D번은 all은 all of the people도 되고 그냥 all the people도 돼요. 전환정사인 all은 even none은 여기 뭐 쓰일 수가 없고요. none the none the 명사가 있긴 해도 여기서는 쓰일 수 있는 건 아니죠? D번 all이 되겠죠? all the people, 모든 사람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2876번 광운대학교 문제네. The girl was cutting. 백을 들고 있었죠? 전치 수직사의 상호 순서인데 여러 부문이 보면 플라스틱이 플라스틱이니까 플라스틱 백이 되겠죠? 플라스틱이 제일 먼저 써야 될 거고 대소, 성상, 신구, 재료, 색 이렇게 되겠죠? Big blue plastic. C번이 답이네요. 색이 더 먼저 나오는 거죠? 블루 플라스틱이 되는 거죠? 색재료죠? C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 2877번. 틀림, 맞는 걸 고르네요. There's brown, attractive, leather. 여러분이 재료가 맨나중이니까 leather coat가 되어야 되겠죠? leather coat가 되어있는 것은 A번 아니면 D번이죠? 당연히 attractive가 먼저 나오고 색재료가 되어야 되니까 D번이 답이 되겠네요. 성상 색재료죠? 자, 그 다음 개명대학교 문제네요. 2878번. Would you like, would you care for something hot? 뭐, 뜨거운 거 드실래요? We have coffee and tea. 차와, 커피와 차가 있는데 something을 꾸며면 something hot으로 꾸며야 되는 건 뻔한 거죠. 넘어갑니다. 2879번 고려대학교 문제네요. 2012년에 나온 거죠. Man, 인간은 biologically conscious, 생물학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리고 게다가 업무할 때 is simply, 정말 가장 무시무시한, all the beasts of 포식동물 중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놈입니다. and, 그리고 사실을 말하면, the only one prices, systematically,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갖춰서 자기 종족을, 자기 종족을 프레이스, 먹는 유일한 놈이다, 인간은. 인스터박인이고요. 여기 else를 물어보는 문제죠. whatever 하고 else는 other를 못 쓸 때 else를 대신 쓰는 거죠. whatever else he may be, 생물학적으로 고려될 때, 또는 인간은, 인간이 무엇이든지 간에, 무엇이든지 간에, 게다가 무엇이든지 간에, 이렇게 되겠죠. other가 쓰일 수 없는 경우, what이나 whatever의 경우 뒤에 위치시키는 거죠. else는 그 밖의 다른 그런 뜻인데, 이 else는 alias, other, other하고 같은 원에서 온 거죠. formidable, 무서운, into the bargain, 게다가, systematic, 조직적으로가 좋겠네요. 해석할 때, beast of prey, man's prey on, 잡아먹다. simply는 아주 다, 완전히 그는, he is simply dreadful, 그는 정말 아주 무서웠다. indeed는 경우에 따라서 사실대로 말하면, he is cautious fellow, 그는 조심스러운 녀석이다. indeed, 아니, 사실대로 말하면 소심한 녀석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뭐 조금, 고려대학교 문제가 조금 이렇게 길이가 길고, 뭐 이렇게 돼 있어서 여러분이, else의 위치만 알아도 쉽게 답이 d임을 알 수가 있죠.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